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 재료의 분류 및 성질입니다 자 현재 시간 2021년 1월 19일 오전 7시 22분 자 금속 재료의 분류 및 성질입니다 금속재 개설 및 분류 자 금속은 여기서 뭐 철강 이라든지 뭐 철근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했죠 자 철강은 철과 탄소 이외에 규소 만감 황 인 등을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탐수의 함수량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장점 금속의 강택이 있습니다 전기 열의 전도율이 큽니다 전 연성이 풍미합니다 전성과 연성이 풍미합니다 상원에서 결정력을 가진 고체로서 가공이 양호합니다 단점 비중이 큽니다 녹색이 쉽습니다 제조 공급이 많이 됩니다 자 철강의 분류 자 이거는 강제 응력과 변형도 자 응력이 높아지고 변형입니다 자 이까지는 이런 식으로 돼요 자 a점은 비례한도 즉 놓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b 탄성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함복점 항복 d 하위함복점 그 다음에 최대 인정강도 그 다음에 파괴됩니다 모르겠죠 그냥 이런식으로 생각하세요 아 응력을 힘을 많이 줄수록 변형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이런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돌아간다 비례한도 여기는 탄성한도 상위함복점 항위함복점 최대 인정강도 파괴강도 자 탄소량에 따른 철의 분류입니다 탄소가 작을수록 강도는 작고 연질이며 신장률이 좋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탄소량에 따른 탄소강의 성질 변화입니다 자 탄소 별표 두개 자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탄소강의 열편장 개수는 감소합니다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탄소강의 비율이 커집니다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탄소강의 비중이 감소합니다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탄소강의 전기저항이 커집니다 아시겠죠 자 온도에 따른 강도 변화 자 100도씨 이상되며 강도는 증가하여 250도에서 철의가 됩니다 500도씨는 강도의 2분의 1로 감소합니다 600도씨는 3분의 1 900도씨는 강도가 제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표면 처리공격 자 냉간 압역 강팔의 표면을 주석 아연동으로 피해복함으로써 방식처리를 하는 공지입니다 재강법 자 선천은 탄소압류량이 많아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융해 상태에서 정련합니다 정련시 탄소량을 낮추고 불순물을 산화 또는 고로슬랙을 하여 표면에 떠오르게 합니다 성형범법 단조 압연 임발 자 단조는 자 수압프레스로 됩니다 단축은 눌립니다 아시죠 강을 가열해서 기계문화 수압프레스로 압축하여 강합니다 자 압연 자 한상의 온기둥 사이의 볼 이런식으로 해서 이걸 넣으면 이 롤에 들어가면 어떻게 쭉 얇게 나오겠죠 압연 임발 자 이거는 구멍 구멍에 쭉 가락처 나오는거 아시겠죠 자 어려운거 없습니다 자 단조는 두드린거 두드린거 망쳐가지고 압연은 어떻게 두개의 롤러 사이에 뚜껑 부재가 들어가면 얇게 나오는거 자 강의열철입니다 자 강의열철이 별표 3개 불림 불림 당근질 뜨임 이런게 있습니다 자 철금속 백선철 해선철 탄소강 필요없습니다 합금강 필요없습니다 자 비철금속 별표 3개 자 구리 전선과 열정이 크면 쉽게 성형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열정들이 큽니다 아시겠죠 자 황동 강동 구리와 아연의 합금 청동 구리와 주석 동그라미 동그라미 구리와 주 자 이렇게 봅니다 항동과 청동 아시겠죠 자 다 되갑니다 자 납 납 납 방사선 자폐가 콩글리터의 100배입니다 자 금속 재료의 부식과 방지입니다 부식작용 물에 대한 부식 대기에 대한 흙의 부식 전기작용 부식 이런게 있습니다 자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다른 종류의 금속을 서로 잇대어 사용하지 않는다 균일한 재료를 쓴다 표면을 깨끗한 물기나 습기가 없도록 한다 방청 도료 또는 아스파이트 콜탈을 칠한다 내식 내구 속에 있는 금속으로 도금한다 자기지 범작을 입히다 모르탈이나 콘크리트로 강철을 비보한다 금속 표면을 하학적으로 칠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이 기분이 좋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오늘 안뱅이 선생님 생신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2021년 1월 19일 The best For nothing 자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현재 시간 아침 7시 27분입니다 자 금속지입니다 장점 단점 자 철강에 분류해서 강제의 응량 및 변형도 곡선 이거는 그래프가 올라가죠 이거는 변형도 힘을 많이 줄수록 변형이 조금씩 오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비례한도 탄성한도 상위 한복점 하위 한복점 최대 민장강도 파괴강도 여기서 끊긴거에요 아시겠죠 자 탄소량에 따른 탄소강의 성질 변형 별표 두개 증가할수록 탄소강의 성질 변형 증가할수록 비율이 커진다 증가할수록 탄소강의 비율이 감소한다 증가할수록 탄소강의 성질 변형 자 온도에 따른 강도 변형 100도씨 이상되면 강도가 증가하여 250도에 체결한다 500도씨는 2분의 600도씨는 3분의 900도씨는 0 자 표면처리 방법 재강법 자 성형방법 단조 두드리는거 망치질 압약 두 롤러 사이에 끼우는거 얇게 나오는거 인발 구멍에 쭉 뽑아내는거 얼핏장추 자 강의의 열처리방법 별표 3개 풀림 풀림 단거집 뜨임 비철금속 별표 3개 구리 전성가 있을커며 쉽게 승리할수 전기와 열중들 항동 구리와 아연의 합금 청동 구리와 주석의 합금 어떻게 하는지 얘기했어 자 금속의 납 납은 방사성이 차평과 콩글리터 100배다 납 자 금속의 불식과 방지 방지 대체 별표 3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서로 입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균형의 재료쓰는다 표면을 깨끗하고 눈물기가 습기가 없도록 한다 방청도료 내식 내구속이 있는 금속을 도구한다 자기지 법량을 입힌다 몰타라 콩글드 강체를 필봉한다 금속 표면을 하악적으로 쳤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도 이제 출근해야 됩니다 맞죠? 오늘 또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